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나이는 올해 62세입니다. 1958년생입니다.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는 한국사에서 세상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60세가 넘었으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비해서 세상살의 물리가 웬만큼 트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신에게 남은 세월이 적다는 그런 사실을 새삼 깨우치게 됩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혈기왕성한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무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변배입니다. 물론 무리수를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득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자신의 안의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편법이나 불법이나 무리수를 삼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무리수의 그 결과입니다. 7월 24일날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는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시민전문가회의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무려 9시간 동안 개최됐기 때문에 상당한 열띤 그런 논란과 숙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며 이번 수사심의회 대상의 가장 큰 의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서로 공모해서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사실을 훔치려고 했다. 그런 의혹을 강요했다는 그런 혐의를 심의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 반면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한다. 두 번째입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심의의견에 참여한 수사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을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었습니다. 반면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이 12명 그리고 기소가 9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권한 것이고 반면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주장은 배척한 것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의원 등 여건이 힘을 합쳐서 이번 사건 성격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무리하게 밀여 붙여온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심의위원회가 지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무리수와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의 무리수 등 여건 전체의 무리수의 브레이크를 건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검언유착 프레임을 부정하고 여건의 공세에 제동을 건 일대 사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실편파수사로 한동훈 검사를 엮어서 궁극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 실패했음을 뜻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건 인사들과 친정부 성량 언론이 공모한 권언유착이라는 지적에 무게중심이 실리게 됐습니다. 또 이번 수사심의의 결정은 김동연 서울중앙지검영장정당 부장판사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 한동훈 검사장과 연결해 피해자를 해빡하려 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집권 세력의 무리수입니다. 검언유착 사건은 mbc가 지난 3월 31일 날 현 정권 골수 지지자인 제보자 x 지모씨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마치 사전에 아주 잘 짜여진 기획에 따르기라도 하듯이 여건은 총공세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무게중심을 마땅히 잡았어야 됐든 공정성을 유지했어야 됐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야단법석을 떴습니다. 6월 25일 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6월 27일 날 본질은 검언유착이라고 그렇게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 그는 수사팀의 이리 말하는 이른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시켰습니다. 4개월간 이어진 파상공세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셈입니다. 심의위원회 결론은 물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심의위원회에서 수사팀은 모두 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이 따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번 사건이 기획됐을 가능성에 처음부터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는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사람들은 의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한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거짓된 일, 잘못된 일, 정의롭지 못한 일을 밀어붙이는 추미애 장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리한 일을 뻔뻔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그들은 미안해하지도 않고 부정한 일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결코 사과하지도 않는 그런 강력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천년 만년 갈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 볼 때 견고하게 보이는 권력도 얼마 가지 않아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재임 기간 중에 불법적인 일에 관여했을 경우에 공직자의 그 끝이,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후 좌우를 두루두루 살펴서 권력을 지고 있는 동안에 무리한 일, 불법적인 일, 편법적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은 일이 드러나는 데서는 불과 1,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다들 뒷감당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궁금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결과와 결말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 그렇게 지금 행동합니다. 공직자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막강하게 보이는 권력을 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고 천리고 도리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